그리고 또 한 명의 디테일이 나왔어요? 아니 일정 끝부터 나온 거 아니야? 일정이 맞잖아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이런 게 뜨고 이건 강수 아니에요? 뭐지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거 되게 모르겠지? 회신 맞아 회신 맞아 나 봤어도 표해 아 심장떨을 내가 이렇게 회사에겐 잘 안다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? 여러분 기대! 기대 많이 해 기대할 그건가? 기대 안 되신 이걸 근데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돼? 어쨌든 공개가 되면 그거 할 얘기는 많을 거예요 알았을 때? 다는 놀아야지 공개될 수 있지? 근데 아무튼 다 놀아야지 아무튼 그거는 그게 다 나가면 우리가 할 얘기는 많을 거야 각자 V에 한 번씩 기워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 맞죠?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는데 뭐지? 나 둘 다 갈 수 들어봐요 아무튼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이게 중요하네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 다 쳐놓고 다 지켜놓고 야 잠시만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 뭐지?